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와 빛나게 부족하네요 에그는 너무 좋겠다는 뜻이겠죠 이리와 빛이 를 에그는 를 멍스코 자기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그만! 공기가 아름다울 거야! 명령 뒤에 발밑을 조심하라고! 뛰어! 가볼까? 뛰어! 뛰어! 가볼까? 뛰어! 끝이 아니야! 어이구! 발밑을 조심하라고! 쓸데없이 부르지 마! 흐하하하하하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난 부하가 아니야 명령! 확인! 부르테스님 난 부하가 아니야 명령하지마 발밑을 조심하라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당신들이 먼저 가는 게 어때? 내 미성분은 말을 들어주겠어 도움말이라 패키스님 탐색할 땐 아! 이럴가 저게 흠 애기하는 걸 아! 저게 정백 패키스님 끝이 정백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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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렐 아. 그 헬은... 하아... 가 볼까? 띄워! 띄워! 가볼까?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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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두가...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시 건강해지실 거예요. 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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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있어 여전히 또 여전히... 조투로 버리기. 로그. 네. 동작. 탈락이 안되면 끝이 아냐!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뭔가 문제가 있군? 발 밑에 조심하라고! 그만, 보기 힘들게 될 거야 쓸데없이 부르지 마 발 밑에 조심하라고! 위쪽 공기 맛이 어때? 아직 용서한 건 아냐 아직 용서한 건 아냐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발 밑에 조심하라고! 아직 용서한 건 아냐 그만, 보기 힘들게 될 거야 끝이 아냐 발 밑에 조심하라고! 어쩔 수 없지 이 정도면 말을 들었고 마음은 충청해! 뭔가 문제가 있군 위쪽 공기 맛이 어때? 가볼까? 발 밑에 조심하라고!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그만, 보기 힘들게 될 거야 발 밑에 조심하라고! 발 밑에 조심하라고! 발 밑에 조심하라고! 발 밑에 조심하라고! 알았다! 발 밑에 조심하라고! 이제 인식을 건설해! 왜 이렇게? 아직 용서한 건 아냐 위쪽 공기 맛이 어때? 발 밑에 조심하시니 그 정도면 제가 치료해 드리겠지 말하셨다! 제가 용서한 건 아냐 아직 용서한 건 아냐 그만, 신들이 먼저 내려둔 발 밑에 조심하라고! 그 정도면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말을 들었다고 전 뒤에서 따라갈게요 가볼까?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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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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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팔, 조심하라! 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정신 똑바로 차려보라 뭔가 문제가 있군?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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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가볼까? 까 보지 코르테스님 발 밑을 조심하라고 구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넌 부하가 아니라 명령하지 마라 내 전력이 20% 파워야 제가 필요해 드릴게요 같이 앉아 놓았대 발 밑을 조심하라고 어만 스토리소지 가볼까? 가볼까? 아직 용서한건데 아직 용서한건데 아직 용서하지 그렇지 아냐 정신 똑바로 칠해보라고 알았어 당신들이 먼저 갈게 어때? 엡실리 가볼까 그만 보기 힘든게 짤거야 고르패스는 위쪽 공기 맛이 어때? 엡실리 가볼까 이제 당신들 곁들어가 가볼까 뛰어 이제 당신들 곁들어가 가볼까 뛰어 이제 당신들 곁들어가 엡실리 가볼까 젠장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에이 입자 캐치 다시 건강해 주시고 아이고 아직 용산군 아냐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